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진술서 공개 조폭 연류설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나누어집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전을 높게 평가함과 아울러서 국민의 힘을 이렇게 한껏 조롱합니다 김두관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장렬히 전사해준 국민의힘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주당의 박홍건 의원도 국민의 힘을 이렇게 조소합니다 국민의 힘이 똥보를 제대로 찾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소위 선전에 대한 자신감은 국감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 불어서게 되면 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흔들리는데도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 이제 쥐를 잡을 때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완전히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압도했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판단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그렇게 보입니다 때때로 자신이 보기에 그리고 전문가가 보기에 아주 깔끔하고 말끔한 대응이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신민 D님은 바로 이런 역효과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이미 비호감으로 전환되어서 국정감사에서 노출되면 될수록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감에서 똑똑하게 반론을 펼치면 펼칠수록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내면의 강교함에 정남이가 뚝 떨어질 것입니다 셀프 정식 승리는 가능합니다 실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오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은 무죄로 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여유 만만하면 할수록 표를 깎아먹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거죠 당신들이 참 잘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확신하지만 국민들은 당신의 그 미꾸라이기처럼 미끈미끈한 부분에 더 분노한다는 겁니다 신민 E님입니다 셔치해로 잠깐의 말속임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신민 H님은 당신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놀았다지만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잘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이 신민들이 우리를 가제붕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완성했다는 셀프 성전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민주당의 의식이 있는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솔직한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대장동 논쟁에서 1점 돌파를 시도한 게 역설적으로 보면 후보 지지율을 갉아먹는 빌레마 상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장동 논란을 반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슈를 더욱더 키우는 상황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토로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0% 넘는 국민들이 국정감사만이 아니고 소위 특감, 특감을 통해서 특별검사제를 통해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최종 결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허락 없이는 수익 배분 구조가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그냥 덮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결제 권자가 수천억 정도의 수익 배분에 갔냐 하자는 누가 갔냐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핵심 지지 세력들은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마치 미꾸라이처럼 잘 빠져나가라고 하면 할수록 상한 상체가 듣나는 그런 기분을 맛보고 있습니다 국감을 지켜본 신민 제이터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감을 보니까 얼굴 두꺼운 것은 조국의 10배나 되는 것 같고 사악한 것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얼굴 두꺼운 저 악함 허허허허라는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허허허허 그렇게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양면의 관계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허허허허허허허키키키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웃어 넘기는 것은 내면의 초조함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본능적인 방어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신민 케이님은 더 예리하게 국감장에서의 이재명 지사가 보인 반응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웃는 게 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웃는 게 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좀처럼 감정 동료를 잘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국감을 조용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는 검사로서 범죄자들을 다뤄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더욱이 공안 분야에서 그야말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다뤄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국감을 지켜본 황교안 후보는 그답지 않은 아주 독특한 형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황교안 씨가 이런 글을 남긴 건 처음입니다 범죄자의 취조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한다는 그런 글입니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에 취한 독특한 형식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제목은 이재명 국정감사 단상입니다 현란한 거짓말 점점점입니다 어색한 여유 점점점입니다 황당한 헛웃음 점점점입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아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기어코 세워집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들 사상범들을 다뤄본 수사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황교안 후보는 정상적인 웃음 꾸미지 않은 웃음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기사의 웃음을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숨겨야 되는 사람이 보이는 어색하고 황당하고 뭔가 이렇게 부조화된 그런 여유이자 헛웃음으로 황교안 후보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검사를 수의 단연간의 경험이 그에게 준 일종의 직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깐거리 무시하고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항 없으면 결국 그들의 뜻대로 성사될 것이고 자파 지하에 수십 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대를 규정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옥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항 없으면 결국 그런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의 극대한 비리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으며 또 대한민국의 모든 종류의 행사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감사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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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